아무리 먹는 콜라겐이 대세라지만 고르기 애매할 때 참 많죠? 지금 바로 정의드립니다. 첫째, 100% 콜라겐인가? 하나마의 100% 콜라겐은 지방 0g 합성 착향료, 보존료, 착색제, 향신료 등 일체 무청가 흡수를 고려한 저분자 콜라겐 100%로 함량이 매우 높아 효율적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저분자 콜라겐인가? 하나마의 먹는 콜라겐은 체내 흡수를 고려하여 저분자와 공법으로 제조합니다. 어느 음료에도 쉽게 녹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믿을만한 제품인가? 50년간 아름다움과 건강을 서포트해온 전문 브랜드 하나마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의 일본 GMP 인증을 받은 기업 먹는 콜라겐 시리즈로 유명한 하나마의에서 만들어 믿을 수 있습니다. 일본 영양식량학교에서 논문 발표된 바로 그, 콜라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넷째, 먹기에 간편한가? 스틱 형태로 커피 믹스처럼 휴대가 아주 간편합니다. 주스, 커피, 생수, 요구르트, 각종 음료에 타서 먹더라도 맛의 변화가 거의 없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다섯째, 칼로리는? 스틱 한 개의 열량이 5.6kcal. 하루에 4,500mg 섭취를 위해 스틱 3개를 먹어도 기위 반 개도 안 되는 열량. 한 박스를 다 섭취해도 멜론 한 개도 안 되는 열량. 다이어트 중에도 안심할 수 있겠죠?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몸속부터 채워주세요. 오늘부터 하나마일 100% 콜라겐으로 딱 정한 거예요.